재밌는 장난감이 있지 이야 어려워 카트 질 준비 됐냐? 질 준비? 저번에 나한테 졌으면서 너가 더 많이 지잖아 너가 더 많이 지거든? 아니거든 맞거든? 응 아니야? 한번 해보시던지 그래 덤벼 아 냄새 나 아닌 육학년 방구쟁이다 나 방구 안 꼈어 진짜 근데 왜 방구 소리 나? 내가 꼈나? 야 일어나봐 왜? 뭐야 이게 방구 장난감 아 어쩐지 나 안 꼈는데 어 순간 어 나 꼈나? 이런 착각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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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았지 속았지 순간 착각했대 아 웃겨 하하 야 이거 재밌다 맞지? 어디 장난칠 사람 또 없나? 네가 무슨 카트 고수야 웃기지마 너 저번에 나한테 다섯 번이나 졌잖아 여섯 번 이기고 다섯 번 진 거지 내가 봐준거지 어우 봐주니까 어? 어? 진짜 봐줬대 진짜 어이가 없다 오늘 아주 승부로 보자 어? 그래 그러자 어? 6학년 왔어? 여기 6학년도 다 있네 어 형아 어린 어린이랑 카트 하려고 반장이 형아 반장이 형아 반장이 형아도 같이 카트하자 그래? 아 다리야 우리 집 너무 언덕에 있다 아 아 하하 방구 공격이다 맛이 어떠냐 아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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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반장 나를 위해서 뒤집어 써줬어 구독 아 참 손을 안 씻었네 손부터 씻어야지 아 뭐야 방구가 갑자기 왜 나와 진짜 형 이거 사실 우리가 장난친 거야 뭘 장난쳐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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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일어나봐 이거 우리가 방구탄으로 장난친 거야 하하 아 아 그런 거였어? 야 어린이 형 너 진짜 죽을래? 야 야 너 그런 걸로 장난치면 못 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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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재밌어? 뭐가? 어? 네 내 로그 나도 오자마자 당했어 어휴 오리온 두고 보자 다음날 오리온 가만둘 수 없다 맞아 맞아 오리온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 계획 있어? 계획? 있지 오리온이 백설아를 좋아하니까 네가 나는 서라가 집에 놀러오게 한 다음에 나는 밖에서 너네한테 지시를 보낼게 그러면 너 6학년 너가 남반장은 다른 방에 숨어 있다가 알겠지? 구독 구독 방구방구 뿜뿜 방구방구 뿜뿜 방구방구 뿜뿜 오리온 안으로 들어간다 방구방구 뿜뿜 방구방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젤르르 먹겠습니다 빈당 비키야 어 서라 누나 어 디온아 비키 안 왔어? 비키 누나 아직 집에 안 온 것 같은데 똑같아 지금 가는 중 좀만 기다려 작전 캐시 어 준비 완료 누나 뭐 마실 거 줄까? 어 난 그냥 물이면 좋을 것 같다 고마워 응 알겠어 서라 누나가 저기 앉으면 안 되는데 서라 누나 카트라이더 게임 해본 적 있어? 여기가을 모니 이때야 욕하면 방구냄새 발사 아 누나 그 리온아 누나 잠깐 손부터 씻고 올게 어 어 아 이게 뭐야 설마 아 이게 뭐야 하하하 오리온 누나를 속인 대가다 맛이 어떠냐 맛이 어떠냐 아 뭐야 다들 비키 왔네 저런 누나 야하하 백설아 잘했어 하이파이브 아 리온아 미안 비키가 한번만 해달라고 부탁해서 와 뭐야 다들 세상에 비둘사람 한명 없구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난 치지마 대로 주고 말로 받겠다 하하하 장부장난 하나 대 장부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 운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새싼 한글자막 by 박진주